장민호, 단순한 예술가가 아닌 성공적인 재정 비결을 밝히다. 장민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트로트 가수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다. 그의 인기 비결은 단순히 노래 실력이나 무대에서의 카리스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장민호는 탁월한 재정 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연예계에서 독보적인 재정적 성공을 거두며 비즈니스맨이자 현명한 투자자로서도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성공은 다방면에서 이루어진 전략적 활동과 철저한 자기관리에서 비롯된다. 음악과 비즈니스의 성공적 조화 가수 장민호의 커리어는 트로트를 기반으로 시작됐으나 그는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트로트뿐 아니라 예능, 광고, 공연, 방송 등 여러 분야에 도전하며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왔다. 특히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보여준 솔직하고 유쾌한 성격은 그의 친근한 이미지를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장민호는 광고업계에서도 신뢰성과 대중적인 인기를 바탕으로 다수의 광고 모델로 활동하며 안정적인 수입원을 구축했다. 그의 이러한 다각적 활동은 재정적 성공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다방면에서의 활동과 안정적인 수익 구조 장민호의 성공에는 음악 외에 다양한 활동이 큰 역할을 했다. 그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시청자들과 친근한 이미지를 쌓았고 이를 통해 그의 인지도가 더욱 높아졌다. 또한 광고 모델로서 다양한 기업의 신뢰를 얻으며 다수의 광고에 출연했고 이는 그의 수익원을 다각화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장민호는 무대에서뿐 아니라 연예계 내외에서 안정적인 수익원을 창출하는 데 성공했으며 그의 이러한 재정적 안정성은 음악 활동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자기관리와 끊임없는 발전 장민호의 성공을 이끌어낸 또 다른 핵심 요소는 바로 철저한 자기관리다. 장민호는 외모 관리와 체력 유지를 통해 무대에서 최상의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했다. 그의 외모와 체력은 그저 연예인의 기본 요건이 아닌 팬들과의 약속이자 그의 프로페셔널리즘을 반영한다. 장민호는 항상 건강을 관리하는 데 엄격한 태도를 유지해왔으며 이는 그의 연예계 활동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그는 자신의 무대 매너뿐만 아니라 음악적 역량을 꾸준히 발전시켜왔다. 끊임없는 연습과 새로운 곡에 대한 도전은 그가 여전히 대중에게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다. 장민호는 변화하는 음악 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트로트의 전통적 요소와 현대적 요소를 융합하여 다양한 스타일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의 음악은 점점 더 넓은 연령층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팬들은 그의 음악에서 트로트를 넘어선 다채로운 음악적 색깔을 경험할 수 있다. 장기적인 재정 계획과 투자 전략 장민호의 성공 스토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바로 그의 철저한 재정관리와 장기적인 투자 계획이다. 장민호는 단순히 연예활동에서 수익을 올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러한 수익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투자하여 장기적인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해왔다. 그는 일찍이 수익의 일부를 저축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재정 구조를 만들어왔다. 또한 장민호는 다양한 투자 방식을 통해 자산을 확대해왔다. 부동산과 주식, 저축 등을 포함한 다양한 재정적 활동을 통해 그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 것이다. 그는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하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재정적 성공을 중요시하는 투자 전략을 펼쳤다. 이는 그가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연예계에서 자신의 활동을 자유롭게 전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팬들과의 끈끈한 유대 장민호의 성공 뒤에는 팬들과의 깊은 유대감이 큰 역할을 했다. 그는 팬들을 단순한 지지자가 아니라 자신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동반자로 여긴다. 팬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며 팬미팅, 라이브 방송, 펠레터 답장 등을 통해 팬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왔다. 이러한 그의 소통 방식은 팬들이 더욱 그에게 열광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장민호는 또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팬들과의 일상적인 소통을 잊지 않는다. 그는 앨범 제작 과정에서도 팬들의 의견을 반영하려 노력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더 진솔하고 감성적인 작품을 만들어낸다. 팬들 역시 장민호의 이러한 노력에 보답하듯 그의 앨범과 공연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그의 성공을 함께 응원하고 있다. 장민호의 소통 방식은 그가 단순한 가수 이상의 존재로 팬들에게 다가가게 하며 그의 음악이 단순히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의미를 부여하게 한다. 에세이 시리즈와 진솔한 이야기 장민호는 자신의 음악을 통해 팬들에게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데 그 결과물이 바로 에세이 시리즈다. 2020년에 시작된 첫 번째 에세이 EP를 시작으로 그는 매 앨범마다 자신의 인생과 음악적 여정을 솔직하게 담아냈다. 에세이 시리즈는 단순한 앨범이 아닌 장민호가 걸어온 길과 그의 삶의 여정을 담은 작품이다. 팬들은 그의 음악을 통해 그가 느끼는 감정과 그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발매된 에세이 EP 3부는 그가 지난 1년여 동안 겪어온 다양한 경험과 팬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았다. 그는 이번 앨범에서 진심 어린 감정을 표현하며 팬들과 더욱 깊이 있는 소통을 시도했다. 이러한 시도는 그가 단순히 가수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모습과 생각을 팬들과 나누고자 하는 열망의 결과다. 이 에세이 시리즈는 장민호가 팬들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편지와 같으며 그의 음악을 통해 팬들은 그의 진정성을 더욱 느낄 수 있다. 글로벌 진출과 해외 팬층의 확대 국내에서 큰 사랑을 받은 장민호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아시아 시장으로도 눈을 돌렸다. 일본과 중국 등지에서도 그의 인기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는 글로벌 팬층을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 해외 시장에서의 성공은 그가 국외에서도 인정받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 또한 해외 팬층의 지지는 그의 경제적 성공을 한층 강화하는 요인이 되었다. 장민호는 해외 공연과 다양한 행사를 통해 국제적인 팬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이는 그의 수입 구조를 다각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 등에서의 활동은 그의 인지도를 높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는 이러한 글로벌 진출을 통해 해외 팬들에게도 그의 음악과 진정성을 전달하고 있으며 이는 그의 금전적 성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진정한 아티스트로서의 도전과 성장 장민호는 트로트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가수로 시작했지만 다양한 장르와 음악적 시도를 통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단순히 인기를 얻기 위한 음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음악적 색깔과 개성을 담은 진정성 있는 음악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도전은 팬들에게 그가 단순한 가수가 아닌 진정한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장민호는 트로트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음악적 요소를 결합하여 더욱 폭넓은 음악적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팬들에게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그의 음악에는 트로트 특유의 감성과 현대적인 요소가 융합되어 있으며 이러한 시도는 대중과 소통하고자 하는 그의 진심 어린 노력이 담겨 있다. 결론 지속가능한 성공을 향한 장민호의 비전 장민호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트로트 음악의 인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동과 자기관리 팬들과의 진심 어린 소통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 등 여러가지 전략적 요소가 결합된 결과다. 그는 단순히 한 분야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하고 도전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성공을 추구하고 있다. 장민호는 자신의 음악과 재정적 성공을 통해 팬들과 더욱 깊은 유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의 음악은 이제 단순한 감정표현을 넘어 팬들과의 강력한 소통 도구가 되었다. 그는 가수로서의 모습뿐 아니라 현명한 재정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는 비즈니스맨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장민호의 이야기는 연예계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는 성공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보여준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꿈과 열정 그리고 철저한 자기관리와 계획이 얼마나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사례이다. 앞으로도 그는 가수이자 아티스트 그리고 성공적인 비즈니스맨으로서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